멕티 조작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형님들이 써주시는 댓글들 항상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욕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는 멕티 조작에 대한 댓글도 있는데 이런 댓글은 사이트 이용을 안 해본 사람들인 걸 알아서 그냥 무시합니다 이 바닥 실내 무너지면 다 끝이에요 쪽팔리게 멕티 조작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특단식으로 돈 벌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사이트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도 봤어요 특히 스포츠 쪽 배당이나 원오버 기준점이나 이런 컴플레인은 의견 다 방영해가지고 운영 부분 쪽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박 이렇게 하지 마셔라 주류를 좀 하시고 회고 하시고 나 안 되시면 접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자꾸 참으식 같다고 그러시고 저도 참으식처럼 남의 돈 쉽게 생각하고 그런 배짱이 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겁도 굉장히 많고 이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엄청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그냥 형님들 돈 뜯어낼 작정이었으면 저도 다른 총판들처럼 무작정 게임만 하고 바카라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블랙잭은 형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님들을 계속 자급을 했을 거예요 사이트 이용은 사실 그냥 어디서 먹기를 당했다거나 게임 한 판 해보고 싶은데 이들만한 곳을 찾고 계시거나 차라리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보다는 누구 하나가 총대 빼고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소통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믿음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사이트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만났는데 그거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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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